사설 단속업체 제보로 경찰이 압수한 유명 상표 짝퉁 의류들입니다. 당시 단속업자들은 짝퉁 판매업자의 차량에 GPS장치까지 부착해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폐기됐어야 할 압수품들이 시중에 다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수물품들을 위탁보관해오던 사설 단속업자 43살 김 모 씨 등 3명이 경찰의 관리소호를 틈타 일부를 뒤로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빼돌려진 경찰의 압수물품만 900여 점, 정품시가로 8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짝퉁 판매업자 단속을 의뢰한 유명 브랜드 업체들에게는 허위 단속보고서를 올려 1억 4천만 원의 수고비도 챙겼습니다. 검찰은 사설 단속업자 4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7살 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